저작권 걸리는 거 아냐? 너무 잘 불러가지고?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랜만에 밖에 놀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너무...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만에 온도가 10도가 떨어졌어 아 20도가 떨어졌어 20도 떨어졌다고? 아 15도? 아니 얼마 전에 10도였거든? 지금 얼마 5도 됐으니까 15도 떨어졌어요 맞긴 하네 맞네 맞네 밖에서 놀기 딱 좋은 날씨잖아 우리 펭귄대가 나왔어 그래서 맞아 봐봐 간단히 준비를 해야돼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날아갈 것 같아 바람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제 구세군도 하고 괜찮아? 괜찮아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눈 너무 내리고 있어 눈 지금 보이나? 눈 내리는 거 안 보이시죠? 눈이 지금 오거든요 눈 내리고 있어요 완전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가지고 난 하나도 안 춥네 일단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 그래 저희가 지금 여기 명동쪽이고 그 을지로 쪽에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눈 완전 예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예쁘다 너무 예쁘게 내리고 있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형님 네 어쩜 이제 좀 안 춘 거 같은데? 아우 아까 너무 바람이 나온 면 불어서 정신이 없네 근데 명동이 진짜로 그 코로나 때 되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들어갔는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들었는데 지금 대박이지? 지금 사람 발 디딜 곳이 없어요 지금 외국인도 물론 한국인이랑 엄청 많아요 지금 아하 와하 저희가 밥 먹으러 갔다가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못 기다리겠어 맛있겠죠? 이거 뭐 열어봐 이거 이거? 이거? 커피랑 이거 떡? 온기라는데 어이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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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김나는 거 맛있겠다 응 맛있겠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먹어봐 진짜 진짜 떡먹어 떡떡떡떡떡 떡떡떡떡 하하하하 이 정도였을까 음 맛있어 맛있어 귀엽게 생각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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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먹기도 봤어?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뭐 맛있냐 밥 먹지 말고 진짜 맛있어 야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오늘 안 부르겠어 웨이팅한 지 지금 한 50, 50분 됐는데 안 부르네 음 나 약간 맥시만 모듈 같잖아 어 어 하 맞네 저희 이제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드디어 하하 행복해요 저희가 진짜 1시간 반이나 웨이팅해서 드디어 들어간 겁니다 맛있겠네 여러분 여기 아시죠? 명동 신세계 본점 맞지? 맞아요 나 처음 와봤어 나도 계속 보고 싶었는데 처음 와봐 와 그 힘든 바람을 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머리털이 다 날라가지고 머리털이 얼마 안 나온 거 보이시죠? 진짜 사람 짱난다 여기 지금 도로 건너와가지고 보이는 스팟인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서 있긴 힘들어요 지금 여길 봐야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거지? 아직 크리스마스가 좀 낫긴 했지만 오 이줄이 되면 크리스마스지 사실 이쁘다 느낌이 확 나네 물씬 폭긴 해 예쁘다 봐봐 너무 싶어 선생님이 좀 술을 치여가지고 아니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아니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쁘다 이런 느낌이구나 나도 이거 외년 뉴스 나 그런 거라고 봤거든 응 근데 진짜 이쁘다 이게 앞에도 다른 백화점도 있는데 여기가 엄청 규모가 커가지고 아 여기가 예쁜 거 여기가 이런 거 하니까 영상이 잘 안 담기는 거 같아 엄청 이쁘 이쁘다 그냥 나랑 잘 어울리나 여러분 연말 잘 보내세요 보내세요 다 정리 잘 하시고 하는 일 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 같이 행복합시다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오늘 이런 시들 다 보냈네요 근데 그게 기관의 불이 많아서 그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거 같아 진짜 지금 이렇게 불러가지고 진짜 나 사진 쓰러지겠죠? 광고 아닙니다